안될거 같애 나 솔직히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너무 쎄 너는 안그러냐? 저도 두려움이 되게 크죠 안될거 같다는 두려움? 괜히 뭘 배우고 했다가 안되면 힘만 빠지고 아니야 그거는 뭘 배우지도 않았잖아 왜그래 뭘 배우고 안될거 같다는 생각에 뭘 배우지도 않고서 안될거 같애 너는 그냥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오늘 그정도 노력만 하고싶은거야 그냥 로또 한번 사자 로또 사서 이거 긁으면 되겠지 그럼 나는 성공한다 니가 여기서 하고싶은 노력은 로또 한장을 사러가는 노력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하고싶은거야 근데 보통사람들은 잘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근데 그중에 잘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없어 내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뭐하는데 없어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되게 재밌는게 뭔지 알아? 가끔가다가 아주 가끔가다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한두명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는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안하면 작은 확률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야 무언가는 하란 뜻이야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거야